제가 오늘 한 100개만 좀 읽어드릴게요. 너무 아까워가지고. 잘 들어주세요. 서초본부장 ISO 9001심사원 무엇보다 영화 1958 전국해봉 앞두고 지금 계시답니다. 서울에서 특별히 내려오신지라 제가 특별히 다 읽어드렸습니다. 우리 가수님 김유경 가수님을 중앙으로 모시겠습니다. 가수님 부탁드릴게요. 안녕하세요. 반갑습니다. 멀리 서울에서 여기 부처님 오신날 병축신산사음악회 초대해주셔서 감사하고요. 부처님 오신날 이렇게 자리 많이 자리하셨는데 모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. 저는 지금 가수 겸 배우로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. 앞에서 설명을 많이 해주셔서 저는 그냥 노래하겠습니다.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. 즐거운 날 되십시오. 향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행복하세요. 안녕하십니까.. 세기도 향하고 우리의 사랑은.. 말씀해주세요. 너의 눈이 내 맘을 사로잡아 내 맘을 사로잡아 내 맘을 사로잡아 내 맘을 사로잡아 앞서 주말이 너로 나를 봉바른 삶 나의 슬픔, 나의 바구니, 갓뎅이가 담가루사 해견도 좋아, 틈년도 좋아, 당신만을 사로잡아 내 맘을 사로잡아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 이 시각 세계였습니다.